역시 아름답습니다 주민씨 앞쪽에 서셔서요 위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주민씨 현모양처 보자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누가 봐도 현모양처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뒤쪽으로 가볼까요 하트 하셔도 좋습니다 하트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개의 커플을 한번 모셔볼까요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